모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관심 주시고요 아 그리고 저희가 원래 6인조 밴드인데요 원래는 조금 더 큰, 크게 기타리스트, 베이스 기타리스트랑 드럼 플레이어분들 같이 연주를 하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수박하게 준비를 해봤는데 또 쿵쿵연 오시면 또 다르니까 또 그렇게 쿵쿵연도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요 브라소나를 위한 남봉가 준비해왔습니다 아이리시풍으로 서도미뇨의 사설 남봉가를 편곡한 곡이고요 신나는 노래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입에 심리도 못가서 발병이 났다 이십리도 못가서 불안당 만나고 삼십리도 못가서 되돌아오고 나에 받ся는 노래에 소홈를 켜고 또 저는 울명이 났다 압집새내가 시집에 가든 내 빚집에 종이 구매러 간다 앞집 제매가 시집을 가는데 뒷집도 가게 구매러 가 바람 좋은 건 아깝지 않았나 새끼서 말이고 남봉타고 나해 왜 생겼나 왜 생겼나 요다지 꽃게도 왜 생겼나 왜 생겼나 요다지 꽃게도 왜 생겼나 꽃을 품고 널 품고 사람의 한 장을 다 녹여내는 날이 간도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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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도 말소리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